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 수를 특정함과 동시에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 흐름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유아 기자입니다. 강 전협회장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까지 넘겨진 인물입니다. 검찰의 구속 기소 후 가장 먼저 재판 절차에 돌입했고 강 전협회장 측은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한 차례 3천만 원을 제공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강 전협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했고 이 돈은 300만 원씩 봉투에 담겨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인정한 겁니다.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수를 최대 20명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. 송 전 대표 측근인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재작년 4월 28일과 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 각각 10명에게 봉투 1개씩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송 전 대표를 위한 여론조사와 컨설팅 비용 등 약 9천만 원을 대신 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박 전 보좌관의 영장에 적시했습니다. 특히 이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송 전 대표가 참석한 적 있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다만 송 전 대표와의 공모관계 등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주변인 조사부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런 영장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일 구속된 박 씨는 다음 주 후반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나옵니다. 연합뉴스티비 김유아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김유아 연합뉴스티비 김유아 연합뉴스티비 김유아